지난 12월 개관한 중고 어르신 헬스케어의 만족도가 94%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7월 8일부터 3주간 이곳의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고, 5점 만점에서 4.6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는 1층과 2층에 각각 남성과 여성 목욕탕이, 3층에는 스마트 헬스 기구가 설치된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올 1월부터 7월까지 목욕탕은 1만 명 이상, 건강증진실은 3,4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